세상에. 새삼스럽네요. 새삼스럽습니다. 아니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앨범 발매 기념을 하고 있고 일단 키씨 컴백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에. 아까 선물도 주시고 아 그러는데 아 그걸 또 몰래 주려고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어떡해요. 와인을 좀 줬더라고요. 네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사실 오늘 뭐 앨범 발매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키씨의 생일이에요. 생일 당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를? 뭐 선물? 됐어요. 이렇게 언급을 하시니까 굳이 제가 또 선물까지 드렸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생일이 컴백이 됐는데 생일 컴백이라서 조금 남다른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또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고 팬분들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또 생일을 컴백으로 네. 된 것 같습니다. 어머 특별히 날짜를 생일에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? 아니면 좀 우연찮은? 요즘에 낼 수 있겠다라는 예정은 당연히 있었는데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생일날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생일로 하자. 맞아. 기왕 내는 김에 또 의미 있는 날에서 좋은데 네네네. 저도 너무 좋거든요. 아니..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